자, 우리 정리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는 표현이 나왔어요. 실제로 나오는 표현이고요. 저도 사용을 좀 많이 하는 표현 중에는 한데 일단은요. at the top of your game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at이라고 해도 되고요. 전체사는 on으로 가도 관계없습니다. at the top of your game, on the top of your game. 한번 각각씩 따라 한번 해볼게요. at the top of your game. at the top of your game. 이번엔 on으로 한번 해볼게요. on the top of your game. 그냥 여러분들이 편안한 거 발음하시면 돼요. at the top of your game이 저도 편안해요. at the top of your game. 이게 좀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자, at the top of your game이라는 표현 같은 경우는 일단 느낌이 게임이라는 건 경쟁이잖아요. 그럼 top of your game이란 경쟁에서 가장 앞서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티켓도 빠르게 그냥 미리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행 미리 계획하겠고 내가 이때 간다고 생각하면요. 미리 그때 미리 사면 좀 싸거든요.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 이렇게 나왔죠? doing your job, especially playing a sport very well이라고 나왔는데. 일단 예문을 통해서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 guess I was at the top of my game last year. 지난 연도에는 아마 내가 정말 잘했던 것 같아요. this year I stink라고 나왔어요. 참고로 stink라는 것은 냄새할 때, 냄새가 지독하다고 할 때 사용을 많이 하는데요. 이렇게 사람한테 사용하면요. you stink, I stink 하면 내가 못하는 거예요. I suck 이런 의미가 있어요. 나 정말 못해. 이번 연도에는 정말 못했어.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무슨 말이에요? 여기 약간 still이라는 게 살짝 들리는 것 같은데 약간 무너졌기 때문에 그냥 갈게요. you have to be on the top of your game이라고 나왔으니까 너가 미리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남들에게 앞서가야 된다는 거예요. to be able to get the flights that you want. 그러니까 나왔죠? flights는 비행기를 말하는 거죠. 비행기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비행기를 네가 예약하기 위해서 미리 시작해야 된다. top of your game 해야 돼. so you kind of have to be on top of your game to be able to get the flights that you want. 전화가 없죠? Yes. 또 바로 또 brown for your game to be able to get the flights that you want. . 넘어갈까요? 한번 다 그쵸. 너무나 마지막까지 기다리다 보면요. 또요. 정의해보세요. 그리고 나서요. If you wait to the last minute,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죠? 자 일단 요거 한번 따라해볼게요 If you wait to the last minute If you wait to the last minute 한국 친구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If you라고 하는데요 If you라고 잘 안들립니다 If you라고 잘 안들리고요 원어문들 되게 빨리 해요 If you wait to the last minute 그래서 if you가 few로 많이 들려요 If you wait to the last minute If you wait to the last minute If you는 강세 집어넣지 마요 Wait 쪽에서부터 강세 집어넣지 마요 강세를 집어넣기 시작하십시오 If you wait to the last minute Maybe your result is sold out 이렇게 나왔죠? 자 result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자 일단 한번 이거 소리 다 알고 계시죠? 앞에 있는 소리와 뒤에 있는 소리 한번 자 분석을 좀 해보면요 자 일단은 결과라는 거 R-E-S-U-L-T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도 한국 사람들 발음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일단 S 발음은요 요건 Z 발음이 발음이 돼요 Z 발음입니다 이게 S 이게 이렇게 발음이 돼요 그래서 R-E-S-U-T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R-E-S-U-T 이렇게 발음이 돼요 요거는요 어사운드에요 그쵸? 약간 이렇게 가는 어사운드입니다 그래서 R-E-S-U-T, R-E-S-U-T, R-E-S-U-T 하시면 돼요 R-E-S-U-T, R-E-S-U-T R-E-S-U-T 정도의 느낌이에요 자 우리가 많이 나오는 표현이 바로 뭐냐면 결과적으로라는 표현이 있죠? 이거 한국 사람들 많이 하잖아요 그쵸? 원어문들도 많이 해요 As a result라는 표현이요 As a result As a result As a result As a result 느낌 있죠? Result, Result, Result 이 정도의 느낌 반면에 이제 R-E-S-U-T 같은 경우는 일단은 다른 건 다 똑같아요 이것도 Z 발음이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입술이 약간 오므리는 느낌이 좀 들어요 Result, Result, Result 이 정도의 느낌으로 가면 되거든요 다시 한번 볼게요 Resort is sold Your resort Maybe your resort Result, Result 이렇게 들리죠? Is sold out Sold out Sold out이라는 건 뭐냐면요 다 이제 나간 거죠 자리가 없는 거예요 Sold out 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편이죠? Sold out이라는 건 워낙 많이 나오는 편이니까 예문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group will play three sold out shows at Wembley Stadium 이라고 나왔죠? 자 그 그룹은요 BTS라고 해볼게요 Play three sold out shows가 나왔으니까 다 팔린 거예요 동인한 쇼죠 그쵸? At Wembley Stadium에서 자 그런 걸 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 이것도 한번 볼게요 The store was completely sold out Of tuna fish가 나왔죠? 그럼 무슨 말이에요? Tuna fish가 다 팔린 거예요 Completely가 나왔으니까 완전히 다 팔려버린 거죠 보통 이럴 때 우리가 또 사용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떠한 물건이 다 팔려서 재고가 없어 할 때 사용하는 표현은 뭐죠? Out of stock 이렇게 하죠? Out of stock Out of stock 뭐뭇이 나갔을 때 없다라고 할 때 Out of 라는 표현이 많이 사용해요 그쵸? Out of gas라고 하면요 우리 기름 다 떨어져서 Out of gas I'm running out of gas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쵸? Out of Out of 라는 표현도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if you wait till last minute maybe your resort is sold out 그리고 then if you wait till last minute maybe your resort is sold out 네 말할까요? definitely do you have to plan ahead especially if you're traveling during those high seasons 네 말할까요? 다시 한 번요? So you definitely do have to plan ahead 자, 끊어볼게요 You definitely do have to plan ahead 가 나왔습니다 확실히요 Do you have to plan ahead 미리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라고 나왔어요 그쵸? especially 라고 나왔어요 이 친구는 이를 좀 강... 소리가 좀 들리는데 이걸 좀 약하게 들립니다 그래서 뒤로 말이 강생합니다 especi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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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해도 돼요 특별하게 어떨 때 자, 계획을 세워야 돼요 if you're traveling during those high seasons during those high seasons 제가 나왔습니다 그쵸? 상당히 빠르죠? if you are 보다는 if you're 한 다음에 traveling during those high seasons 정리해볼게요 high season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다섯, high season high season high season high season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은 여러분들 그... 성수기 있잖아요 성수기를 high season이라고 아니하고요 다른 말로 pick season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shoulder season이라는 표현이 또 조금 더 나올 건데요 shoulder season은요 high season이 지나고 약간 줄어드는 이런 식 있잖아요 그때 shoulder season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low season이라고 하면요 자, 어때요? 비성수기를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쵸? 이렇게 high season, shoulder season, low season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이걸 암기하고 넘어가세요 많이 나오는 표현이니까 okay okay so you definitely do have to plan ahead especially if you're traveling during those high seasons so you definitely do you have to plan ahead especially if you're traveling during those high seasons 한번 더 so you definitely do you have to plan ahead especially if you're traveling during those high seasons 자, 그래서 첫 번째 팁은요 미리 계획을 하고 가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참석도 한번 들어볼게요 집중해고 한번 들어보실까요? okay, so what are some of the common mistakes people make when they travel? I think the most common mistake that people make is simply just not planning ahead people think that they're going to get a last minute deal by waiting to the last minute and that's just simply not true the fact of the matter is really that there's more people traveling now than ever so you kind of have to be on top of your game to be able to get the flights that you want and then if you wait till last minute maybe your resort is sold out so you definitely do you have to plan ahead especially if you're traveling during those high seasons 자, 여기까지 한번 첫 번째 팁을 봤고요 자, 그 다음 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okay, so any other tips since this is like you're an expert in all of this okay, so any other tips since this is like you're an expert in all of this 한번 더 okay, so any other tips since this is like you're an expert in all of this 자, 들리셨어요? okay, so any other tips since this is like you're an expert in all of this 정리해볼게요 okay, so any other tips so any other tips 또 다른 팁 없을까요? any other tips since this is like 이렇게 나왔죠 상당히 빨랐어요 since this is like since 라는 것은 여기서는요 제가 보기에는 뭐뭐하기 때문에 라는 의미가 되겠죠 since this is like 이것이요 like you're an expert in all of this you're an expert on all of this 가 나왔습니다 you're an expert you're an expert 이거 전문가잖아요 그쵸? 역시 강세가 없죠 you're an expert 여기에 강세가 있죠 you're an expert on all of this 이런 모든 거에요 당신 전문가잖아요 참고로 all of 이것도 발음할 때 발음이 되게 빨리 됩니다 all of this 라고 안해요 all of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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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re an expert in all of this you're an expert in all of this you're an expert in all of this 한 번 더 okay so any other tips since this is like you're an expert in all of this 한 번 더 okay so any other tips since this is like you're an expert in all of this 넘어갈게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이렇게 나왔어요 정리해볼게요 어떤 팁도 좋아요 for people traveling for people traveling 어떤 사람들이 여행하는 사람들이죠 어떤 여행 on a really tight budget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on a tight budget 라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따라 볼게요 on a budget on a budget 버젯이라는 표현 같은 경우는 약간 예산이라는 표현이 있죠 그쵸? 근데 on이라는 게 나왔으면요 예산이 많이 없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래서 on a budget 이라고 하면요 되게 힘들게 하는 느낌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예문을 한 번 들어보면 되겠죠 자 예문을 한 번 볼게요 travelers on a budget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행객들인데요 어떤 여행객들이에요 on a budget 그쵸? 되게 돈이 별로 없는 여행객들은요 might prefer to camp 라고 나왔으니까 캠프를 prefer할 수도 있습니다 자 너만 이렇게 어떤 책이에요? which offers great ideas 가 나왔어요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는 거죠 뭐에 대한? decorating on a budget 이라고 나왔어요 그럼 적은 돈으로요 decorating 자 어떠한 것을 장식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는 책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families 어떤 가족들이에요? on a tight budget 이라고 나왔죠 그쵸? 되게 부족한 돈으로 생활하는 가족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따라 한 번 해볼게요 on a tight budget 그래서 on a budget 자체가 그런 의미가 있는데 tight budget 이라고 하면요 더 되게 아주 그냥 돈이 별로 없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느낌 좀 오시죠 tight budget 느낌 자 그래서 budget 이라는 게 나왔으면요 이 budget이 들어가는 표현 같은 경우는 다 이제 별로 이제 그냥 약간 뭐라고 하지 싼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이 애들 있잖아요 그쵸? 앞에 그냥 budget일지 모르면 budget travelers 라고 많이 해요 budget travelers 아니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budget airlines 이라고 들어왔어요 그쵸? 예를 들어서 그 비싼 airline 있고요 우리가 좀 싼 거 있잖아요 그쵸? 예를 들어서 뭐 gnair 같은 경우 있잖아요 budget airlines 이라고 하거든요 budget airlines 이유는 뭐냐면 앞에 budget이 나왔기 때문에 좀 저렴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그렇게 많이 사용이 됩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any tips for people traveling on a really tight budget any tips for people traveling on a really tight budget any tips for people traveling on a really tight budget 열심히 하자 상대